못버티고 죽어버린듯 어? 어? 블라딘? 어 좋은데? 오? 오오? 중복기? 오오? 빗나가? 오오? 오오? 어허허허 오오 패시브 발동? 오오오 이걸 땡겨? 야하하 승격전입니다 여러분들 해즈만 아니길이라니 승격전입니다 여러분들 애니비야? 아 빡세다 야 저거 뭐로 상대하냐 애니비야? 한타적인 AP가 뭐가있지? 이거 카타리나 아래 옆에 있는 피지 가겠습니다 몬스트로 가는게 맞아 피지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형 애나일 생각이면 언능해 저 저 피출산주의에요 저는 약간 그 아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아이보다는 이제 부모님들 이제 저희 와이프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답하고 살자 그게 저의 모토라서 물론 뭐 나중에 제 생각이 계속 이어질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때부터 저의 모토로 올려놓으면 혼나 남사스럽게 무슨 어? 혼난다구 아 블라디네 아 뭐이렇게 아 왜이렇게 저돌적이야 너 야 너 야 너 미니언한테 혼나고 싶냐 호호호 니가 이득골줄 알았어 이 녀석이 너무 미니언 무시하는거 아냐? 아 아 제가 스페이스 누르면서 화면을 고정하면서 해요 이게 좀 더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이게 나도 페이커 선수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시거든 그래서 저도 페이커 선수 개인화면 자주 보는데 진짜지 방송 보기에 진짜 배울 점 많지만 단 하나 단점이 이게 워낙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은 하던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화면 그게 너무 빠르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느껴지다 보는데 좀 나같은 나이 든 유저들은 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프로 선수들처럼 빠르게 막 화면 전환해도 달라질거 없는데 그냥 저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게라도 하자 라는 모토로 어 프로분들을 보면 지존빨라 막 그냥 이래서 대 탭 탭 탭 탭 탭 탭 탭 이거야 이거 프로분들거 보면 어떠세요 지존 어지럽죠 가고 있긴함 글라디가 빠름 탭 탭 탭 탭 탭 탭 탭 아 타워 한 방만 맞으면 바로 EQ 찔러 버리는데 깝이 어떤 영상 보니까 페이커는 게임하면서 수능 문제도 풀던데 아 그건 저 페이커 영상이 아니고 페이크 영상입니다 합성한 거예요 그.. 수능 문제 푸는 거랑 페이커 게임한 거랑 합성한 겁니다 진짜 믿은 믿는 순진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도 댓글 봤는데 어 저는 영상을 재밌게 본게 아니고 그 영상을 보고 귀엽게 속는 그 댓글들을 재밌게 봤지 나는 아프지 오케이 오우 못 잡는줄 알았네 어쩌라구 저쩌라구 이거 일부러 Q 맞아줄게요 자 여기서 아 일부러 Q를 왜 저기다 써 아니 Q를 왜 이렇게 못 맞췄세 이거 못 맞아주는데 해무리대무리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해무리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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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채팅공격이다 아 뭐하셈 불구려 김시원씨 아 왜이러셈 일로와 야 임마 누가 이렇게 미드에 오랫동안 아래 이 녀석아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 애송 이 녀석 말이야 좋아 뭐하셋 같이좀 쌓이면서거 저만 공격 아 뭐야 아 진짜 실망이다 그냥 나갈걸 아 왜 그렇게 했지 아 조금 후회가 됩니다 진작 멀리서 갈걸 제압 얼마야 아 제압 400원이야 블라디 귓가에 이 소리 들렸겠는데 제압이 풀이 있구나 다신 이런 실수도 없다 내 인생에 가는중 가는중 블라디 없음 노블라디 노블라 슛과 친구야 오케이 잡았어 아 잡아라 오케이 됐소 어 저 orient simplest 블라디가 또 안중어가지고 어 큰일날뻔했어 이번에 블라디가 저 요네까지 먹었으면 저 왕기했을거야 근데 이번에 요네가 더블킬 먹은거 너무 좋았다 033이었네 요네 나이스 이번에 150원 거기다가 아 쟤는 제약골 없었네 까비 잘했다 엉덩이 쓰면 나의 이득이지 어? 어? 그렇구만 그래 인연이 아닐 수 있어 해물이잖아 인연이 아닐 수 있어 오히려 빨리 갈라서는게 서로를 위해 좋을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아 망했다 어 뭐야 개꿀 안꿀 아 안꿀 배야돼 배야돼 가능해 가능해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좋아요 자 절대 강심하지말자 지금 잘하고 있다가 한번 꼬꾸라진 이후로 너무 다시 해롱해롱거리고 있어 봐봐 굿굿 굿굿 좋았다 이거 진짜 많이 비볐다 죽어! 나의 삼지창에 있는 독! 아 나의 독이 안죽다니 이 녀석 아 까비 뭐야 이 녀석아 이거 크다 이거 잡은거 상당히 커 가 에너미언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흐물 대물만짓기 잡았어 개구 자 땡겨 머리카락 잡아 땡겨 빠세이 개구 됐다아 아 아 갈리 에이 대물리치 예 승격 선입금 오늘 안에 승격하고자 빠세이 안 돼? 주마 이 녀석아 어 궁극기 도는 아칼리 녀석이 마음은 급해가지고 해물이 대물리치 고맙습니다 어 해물이 대물리치의 좋은 기운이 저에게도 전달된거 같소이다 고맙습니다 어 어 내가 다시 돌아왔다 고꾸라진거 다시 돌렸다 다시는 고꾸라지지 말자 다시는 고꾸라지지 말자 다시는 고꾸라지지 말자 좀만 던져 나이스 됐어 와아 응 너 죽었어? 잘가 어 어 후후 우와 아 진짜 골드 가자 이제 이정도 이정도 머물렀으면 정말 올라갈때 됐어 진짜 이것도 민폐임 이것도 진짜 우리 우리 그 어 우리 저 실버친구들에게 민폐임 솔직히 어 올라갈때 됐음 실버친구들이 나 때문에 게임 재미없어가지고 아이 피지 때문에 게임 두렵게 재미없네 당근마켓을 PC 팔아야지 하면서 막 어 PC 팔고 일부러 안맞춘거야 아시죠? 그래도 이깁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폴 안쓰네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위해서 궁을 맨 마지막에 딱 틀었어 보셨어요? 그 작은 손놀림 이게 미드지만 탑에서 싸울때는 그렇게 해야돼 탑에서 싸울때는 정정당당하게 탑은 그런거니까 어휴 불즈님 고생이 많으시네 로봇대전이네 어? 어휴 죽으실거 같은데 잠깐만 좋냐 있니? 아 망했다 아아 하지말걸 좀 애매한 각이긴 했는데 누가 누가 700원 먹었어? 1000원 아 다행이다 어휴 다행이다 아니 이 녀석 이걸 먹어? 오케이 9데스 8호씨 리신이? 이거 다른애들 무조건 줬어야 되는데 이거 드레이븐 먹었어야 되는데 리신 덕분에 살았다 리신은 우리편이다 나이스 리신 거의 우리편임 제가 리신 매니아잖아요 리신이 이렇게 지금 시간에 이렇게 커서 하나도 할 수 있는게 없어 붙는거 떼주고 이런 그 서포팅 형식밖에 취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리신이 저거 1000원 먹은거 진짜 빡대가리 신이 진짜 빡대가리 신이 진짜 빡대가리 신이 합해야되는데 나이스 좋다 와 니거 1000원 먹더니 안 돼 그냥? 어이 고마워요 어이 고마워요 어이 저한테 또 이동수단까지 또 어? 자기 탈하시며 자기가 와드방어 타는 체릭이라 그 맘 안다시며 바로 바로 잘라 아이고 아 저걸 못 자르네 나이스 다 잡는다 좋아 개굿 개-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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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e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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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깨오깨 바로 잘라버려 나가버려 아 까비 강타이 강타 맞았다 강타 딜 마지막에 들어온 듯 역시 아 이거 원실 강타 없었으면 이득 보내 무너지를 2% 징크스 징크스 잠깐만 3명? 어 뭐야 우리가 졌네? 어 우리가 졌네? 저버렸구나 드레이븐만 잘라주면 이길줄 알았는데 블라디 앞라인에서 같이 해줘야겠다 내가 너무 못버티고 죽은듯 이렇게 돼버리니까 못버티고 죽어버린듯 블라디? 어 좋은데? 오? 오? 분복기? 오? 빗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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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오? 패시브 발동? 오? 이걸 땡겨? 야하하아아아 야아아아 뭐야 야 너네 사귀냐? 너네 사귀냐고 어 너네 사귀냐고 오 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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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야 게임 끝나겠는데? 어 지금 뭐야 하아아 해무리대무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상합니다 정신낭찰리면 5만원 환불해달라 할거야 으윽? 저희 억제기를 파견했습니다 노루쿵이다아아아 빠잉! 이 녀석 이것이 바로 노릇붕 살짝 빠져두고 삼지차게 독발라가지고 이 녀석! 나의 3개 쓰레기다! 이 녀석! 투피하고 나이스! 개굿! 승격전 첫번째판 승리를 가져갑니다! 징크스님께 드리자 폴리치도 잘했지만 마지막에 감동적인 폴레 이었다 그래도 또 딜량 1등 미드라이너로서의 또 능력을 또 맘껏 보여줬네요 좋습니다 이건 또 승격 이건 이길만하지 개굿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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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공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